안녕! 오늘은 이렇게 먹어올거에요. 그럼 지금부터 고고고! 지구라리부터? 응! 지구라리부터 어디있지? 으악! 이게 제가 완전 좋아하는 거거든요. 어떡해. 아빠께 좀 부탁해. 응! 꿀도 맛있어. 초여! 초여! 이거 맛있네. 초코! 초여! 먹어봐. 아이 친구. 이거 안 추나요. 이거 안 추나요? 안 추나요. 오늘은 짜증나요. 짜증나요. 아빠, 아빠 이거 해줘. 너 이거 해주세요. 짜증나요. 어떡해. 못 먹겠어? 이것도 그냥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뜯어 주기만 해. 야호! 야호! 짜증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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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라핀 이거 먹고 기다려야냐 단짝이야 단짝 햄버거짜리를 먹어보겠습니다 햄버거짜리인데 고기랑 빵 그리고 제가 초콜릿에 먹으면 빵이랑 빵입니다 햄버거짜리에요 이거 먹어볼게요 알아요 이거 하나 먹을 거에요 안에서ıp 해낸거짜리 액젤리 샌 안의 이제 내가 자서 먹는 거 우울해 잠시만요 쓰레기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피스 안오르면 슬퍼요 안녕 lightning german 너만 hit ан兒 자리 로써 그리고 나를 being 어떻게 앞으로